저 이제 나가봐야 할 텐데요. 잠시만. 차라리 내가 진짜 원득이었다면 좋았을 텐데. 나보다 더 깊게 아려운 그대 새긴 가슴. 나보다 더 깊게 아려운 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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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우라비가 저하를 만나 뵙길 청합니다. 저로 인해 망설이지 마세요. 저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하세요. 반정날로부터 시작된 악연을 모두 끊어내세요. 그 일은 오직 저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.